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입니다. 매주 저희 앞으로 다양한 사연들이 오고 있는데요. 요즘 특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분들의 사연도 많이 오고 있어요. 아마 사연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렇게 비슷한 사연 갖고 계실 만한 그런 사례들을 엄선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이입을 하면서 보시면 경제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창업 초년생 대치동 파도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줄곧 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큰 맘 먹고 회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렸습니다. 사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직장 다니면서 아마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신 경우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꿈꿨던 이유가 아마 창업자, 오너, 사장님 소리를 듣고 싶었던 마음도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나요? 이 사연자분께서는 사장 소리 듣고 싶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해서 차린 사업이라서 따로 가게 대출은 없는 상황인데요. 남은 자금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벌인 사업인지라 앞으로의 수입으로 나갈 지출들을 메꿀 생각이었는데 정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실감하고 있네요. 개업발이 끝나자마자 터진 바이러스 열풍에 손님은 없을 뿐더러 매출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어, 여보. 나왔어. 뭐야, 볼 수 왔어. 마감 시간 들으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 아, 손님 있어야 장사를 하지. 알발들도 할 일 없어서 빈둥 빈둥대고 돈이 줄줄줄줄 새가 나는 마음이 들어서 미리 문을 닫고 왔지. 아휴, 이게 뭐야. 가게만 차리면 나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며. 몰라, 정말? 미안해. 이런 사태가 발생될 줄 몰랐지. 그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할 걸 그랬었나 봐. 아니, 소라 가입이며 명진이 학원비 이것저것 따지면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데 애들 지금 중요한 시기라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아파트 원리금은 또 어떻고 가게 임대비는 또 어째? 그동안 다다리 갚기에도 빠져던데 앞으로 어떻게 해? 그래도 다른 지점은 조금씩 며칠 살아라고 있대. 우리 지점도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아주 그냥 현장 앞섰네. 으이구, 내가 이런 양반이 보가 좋다고 시집을 왔대. 그때는 이런 낙천적인 모습이 좋았지만 지금은 속해진다 속해져. 집이라도 내놔야나. 허허허허, 이 사람이 지금 집 팔 수는 없어. 집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도 애들 학교는 어쩌고.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당분간만 한번 견뎌보자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야. 남 있지? 나, 인간이 듣기잖아. 아내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 마음 한 켜는 여전히 무겁더군요. 앞으로 다가올 화창한 봄날에 잠시 먹구름이 낀 거라 여기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다 LH에서 진행하는 SLB 상품을 보게 됐어요. 저처럼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에게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제가 그 자격 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 상품을 찾던 중에 방송을 접하게 돼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SLB 상품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줄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창업초년생의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창업초년생 대치동 파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연이지만 마음이 정말 무거워졌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큰 맘 먹고 창업을 했는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잖아요.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 초년기 시절에 직장생활을 갑자기 그만두고 신혼의 단꿈을 더 누려보고자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금융위기가 들어와서 실제로 저희 부부가 나눴던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정말? 하늘이 노랗고 뜬으로 밤을 새웠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잘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좀 사기도 많이 정화될 것 같고요. 막막한 기분이 들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죽하면 최근에 너튜브에서 폐업 잘하는 방법이 상위 콘텐츠로 등록이 될 정도로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코로나19가 불러온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지만 진짜 직격탄을 맞고 계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들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료인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50대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자영업자이신 거죠. 자녀들 교육비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있으시고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 부진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파트 원리금이랑 가게 임대료까지 고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SLB 상품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고 지금 관심이 아주 높은 상황이세요. 이것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정말 저희가 도움을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님처럼 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한번 꿈꾸고 싶다. 아니 창업을 꿈꾸게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창업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또 시대적 흐름이 이 시장에 대한 것들에 추천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타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서는 기존에 창업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 마음이 정말 가슴으로 짠하게 다가오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요. 사연을 읽다 보니까 정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가 좀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경제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야 체감하게 되는 어려움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가게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폐업 잘하는 방법이 인기가 있을 정도라면 말 다 했죠. 이런 추세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받은 피해는 정말 어마무시게 합니다. 최근에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사태로 K대학교에는 1학기를 아예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교 주변에 이제 상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학교 후문에는 점포임대, 원룸현수막 등이 많이 걸려있다고 하는데요.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이걸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가다 보니까 고용주는 물론이고 고용되어진 그런 직원들도 역시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로 쭉쭉쭉 이어질 것 같아요. 정말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SLB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두 분께서도 SLB가 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해서 차린 사업이어서 아마 여유자금이 지금 없으실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라든지 또 아이들 교육비까지 하면 당연히 수입이 없는 시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아마 창업을 위해서 몇 년간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런 일시적인 코로나로 가게를 접는 거는 정말 사연전부께 너무 큰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SLB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임차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 경제적으로 좀 회복을 하신다라면 5년 후 또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또 바이백 옵션 살 수 있는 권란을 또 드리기 때문에 저는 SLB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님께서도 여유자금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사업을 접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어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또 확 도약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SLB가 좀 적합한 상품이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데요. 주택공사에서도 SLB 상품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연자님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사연자분께서 지금 대치동파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강남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선방의 대상이고 대단한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금이란 그렇습니다. 인체내에 흐르는 혈액처럼 원활하게 꾸준히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경직되고 멈춰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현재 사연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매매가가 약 18억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1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SLB 상품에는 5억 원 이하의 상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LH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SLB 상품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주택 매매가가 5억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부합이 됩니다. 그런데 사연자님께서는 강남구 대체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의 매매가가 18억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SLB 상품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연자님께서 SLB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던 중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대안 상품을 찾다 보니까 저희 방송까지 오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가기관 말고 P2P 업체에서 운영하는 SLB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좀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은 두 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캠코, LH.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하는 공공기사이고요. 그리고 LH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급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의 가치를 평가하고요. 주택은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말씀드렸던 L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평균 소득 120% 이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추론해보면 2018년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이 120% 이하라고 하면 3인 이하면 월에 6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4인 가구 기준일 때는 7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여야 하고요. 실거주 요건입니다. 다만 캠코와 LH공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LH공사에서 취급하는 SLB 상품은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일 때만 취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체 차주에 대한 선택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죠. 반면에 이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많은 한계차주분들한테 또 다른 문의 있는데 그게 일반 P2P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입니다. 이 SLB 상품의 기준 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이 넘는 초과되는 아파트도 가능하고요.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상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가능하고요. 1가구 1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분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5량 식료용 등급자는 우선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의 선택의 폭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른 많은 한계차주분들이 일반 P2P 회사의 SLB 상품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에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P2P 업체를 이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국가기관에 비해서 일반 P2P 업체의 조건들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다, 폭이 좀 많이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원이나 혜택이 국가기관 것보다 좀 줄어드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P2P SLB 또한 국가기관 SLB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SLB와 같이 5년 후에 우선 매입권을 주고 있고 다만 국가기관 금리보다는 조금 높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원래 내시던 금리보다 월세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포용적인 금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SLB 상품과 비교했을 때도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이 좀 줄어들진 않는다,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만 그 이율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SLB라는 상품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국가기관 또 P2P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모든 SLB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키워드로 뽑아서 생각한다면 두 가지 감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용적 관념, 포용적 금융에 대한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성격.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예전처럼 만 개의 시상으로 이자만 납입하시는 게 아니라 원리금까지 같이 상환하시다 보니까 가게에서 부담하고 계신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포용적 금융으로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린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린 국가기관이나 일반 P2P 업체에서도 약정 시간,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임대료와 주거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5년 후에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입권을 준다라고 하는 내가 다시 정상화,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제공한다는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캠프의 예를 들면 예전부터 주거용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캠프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반 기업에게서 세일앤리스백 구매 후 임대의 선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캠프에서는 주택에 SLB 상품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에 SLB 상품을 적용했었는데요. 국내 유일의 이산화 티타늄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국내 내수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이름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이 2016년도에 이렇게 됐죠. 2016년도에 캠프에 SLB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옥을 캠프에 매각을 하고 그동안 임대로 사용하다가 얼마 전에 우선 매입권을 통해서 다시 사옥을 재매입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에게도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좀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천해 주시는 SLB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위기가 크게 닥쳐왔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돌파구적인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상품과 모든 P2P 상품과 투자 항상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너무 좋은 점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SLB 상품에 있어서도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둬야만 할까요? SLB 상품도 P2P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차조 입장에서는 만약에 3개 이상 연체를 하시게 되면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차조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모두 P2P 상품이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P2P의 SLB 펀딩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한계차조가 주거의 상실의 위기에 있을 때 SLB 상품에 대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상품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상품이 취급할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일반 P2P 회사에서는 상품에 대해서 투자관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자금을 모집하게 되겠죠. 자금을 모집하고 나면 그 자금을 신탁회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금융사에게 한계차조가 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그 대출을 갖고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채권을 신탁사에게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신탁사와 한계차주인 대출자는 채무의 청산, 부채의 정리죠. 채무의 청산과 동시에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매각 절차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신 차액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설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된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계차주는 소유권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면서 매월 약정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 임차료는 투자가에게는 수익금이 되겠죠. 그래서 약정기간이 지난 약 5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한계차주에게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게 되고요. 이때 한계차주는 그 차액을 부담하고 다시 본인의 소유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LB 투자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예시로 드려드리겠습니다. SLB 상품을 1년이라는 가정하에서 예상 상황 스케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총 모집 금액은 5억이라고 가정하고요. 투자금은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예상 수익률은 연 8%. 투자금은 1년 약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수익은 세전 이자가 240만 원이 되고요. 상한 방식은 만기 일시 상한 방식이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얻어줄 수 있는 이자가 세후 이자로 따지면 약 17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가정하에 투자 원금 3천만 원 그리고 세후 이자 174만 원을 합산하면 1년 후에 내가 얻어드릴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3,174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LB 투자 상품은 5년 약정 기간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 기간을 5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모집 금액 5억 원 중에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예상 수익률 8%라는 가정하에 총 5년 60개월을 계산하면 5년간 세후 이자는 870만 원이 됩니다. 즉 1년 174만 원을 5번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3,87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SLB 상품을 한계차주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SLB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P2P 상품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또 리스크가 있는 만큼 잘 살피면서 투자 또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SLB에 관련된 꿀팁들 놓칠 수가 없겠죠. 꿀팁 한마디씩 정리해볼까요? 먼저 이사님부터. 정부 SLB 지원 범위가 좋다면 P2P SLB를 고려하라. 정부 지원은 6억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6억 초과이신 분들은 P2P SLB를 고려하셔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주도와 SLB 상품의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P2P 업체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 P2P 업체의 문을 두드려보시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조언은 대표님의 꿀팁은 뭘까요? 네. 제 꿀팁은 내 주택이 경매에 나가지 않도록 SLB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든 일반 P2P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SLB 상품이든 내가 거주하고 소중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주택을 경매로 인해서 놓치지 않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택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SLB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투자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는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판단과 책임 하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SLB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최근 핀테크 이슈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재테크 뉴스들, 또 꿀팁들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주제는 떠오르는 SLB 시장 파헤치기입니다. 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노 3원타워 3층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께만 02128-3330 전화예약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같은 번호 02128-3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은 물론이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사회에서 나온 뉴스도 그렇지만 혼란스러운 사회일수록 무게중심점을 갖고 정치를 똑바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서 중시점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는 한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경제 공부도 많이 됐고요. 저의 경제 과외 선생님이시잖아요. 최근에 이슈들은 물론이고 또 사연자님의 그런 감정 이입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사모님 연기를 청하면서 주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던가요? 네. 아, 주부들이 굉장히 힘들구나. 네. 그런 마음을 느껴서 오늘은 좀 이제 사회가 어렵지만 입장을 바꿔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사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회 트렌드에 맞고 또 지금 경제 흐름에 맞는 사연들, 이야기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요즘 정말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거나 저희 앞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 그때그때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